스크롤 마키란 조명이 있어야지만 뒤배경이 가려집니다 어제 어디까지 했죠? 혈청의 재료찾기 처리구역에서 보안관의 시체찾기 로카스에게 혈청재료 가지고 오기 보안관의 시체? 보안관 시체면은 그 흑형 얘기하는건가 경찰? 어저께 조우도 잡혔거든요 이거 가져갈까 말까 이거 화염방사기 굴인데 이거 벌레 잡을때나 좋지 벌레 없을때면 별로잖아 칸만 차지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할까 전차지 숙휘로 저 new 제 장전사자구 6원 아직 6원밖에 안돼 권총사는게 나을꺼 같은데 뭐지? 권총 44매그 킥백 9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원 재장전 속도 영구증가 총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구증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무기는 다다약성 아니고 아누비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 넣어놓고 화염방사 필요없으니까 넣어놓고 음.. 까마귀 열쇠 부정신 운전면허 3원 더 모아서 매그넘 갑시다 갑시다 음.. 처리구역에서 보안관 시체찾기 혈청의 재료찾기에요 처리구역이 어딨냐 근데 어? 어? 처리구역이 어디지? 여기가 1층인데 소각실 소각실 얘기하는건가? 처리구역이 어디야? 뭐.. 뭐.. 뭐가 발팔해 빨리 가자 이따 아무데나 들어가 봐 맵이 뜨거든요 중앙홀 이.. 뱀.. 뱀.. 뱀 열쇠도 하나도 못찾았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괴물이랑 싸우느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슨 열쇠가 하나 있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뭐소리가 이제 괴물 할머니 괴물 잡았고 아줌마 괴물 잡았고 아저씨 아빠 괴물 잡았고 무슨 괴물 남았지? 이제 아들 괴물 아들 괴물하고 할머니 괴물 남았고 전부터 있던 미친 남편과 그 애 부인 이 둘을 잡았잖아 그쵸? 이건 뭐야? 한 번에 잡았어요 정말 징그러웠어 내가 게임에서 본 캐릭터 중에서 제일 개성이 있는 녀석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 무섭다기보다는 징그러웠다 세탁실 여기도 삼고 있는데 템.. 템 없나 템? 템 리젠뿌리 이씨 음음음 차고 거기로 가야되는데 아이씨 아 깜짝이야 왜 다 처리한거 아니었나 여기 오 당황스럽네 갑자기 나오네 침착하게 가자 그냥 총 아깝다 그쵸? 하하하하 깜짝이야 아 놀래라 뜬금없이 나와 뜬금없는 게임이야 뭐야 주먹대장 여기도 있네 일단 도망가자 저놈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도 없네 뜬금없이 나와 여기 그 아저씨 만났을 때 처음에 나 왜 놀러왔지 일단은 일단은 처리구역에서 보관세 짓압에 아.. 처리구역이 어디냐고 안 써있다고 소각실인가? 아 처리구역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으헤헤헤헤헤헤 헬헤헤 헬헤헷 열세 여기 열쇠 하나 있고 우리 그 차 구역 벽인가? 제일 처음에? 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안관실 짓잡기 아 처리구역이 어디냐고 안 써있다고 소각실인가? 아 처리구역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라구요 어디야 처리구역 열쇠 여기 열쇠 하나 있고 우리 그 차구역 벽인가? 제일 처음에 신경질적이라고? 아 뭐야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지하로 먼저 가자고 지하 어디더라 지하로 갑시다 지하로 내려가 일단 중앙, 중앙 홀러가자 여기 지금 2층이잖아 그쵸? 저기로 빠져나야 될 거고 이따가 터져가지고 서로가 터져가지고 지하 이쪽으로 내려갔던가? 정갈, 정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던거 같은데 맞죠? 오케이 여우 어저께 여기서 한탕 했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거 떨리겠다 작업장에 문이 닫혀있네 작업장으로 가죠? 여기도 그놈들이 있는데 괴물같은 놈? 이 검은색 괴물같은 놈 타르로 이루어진 왠지 담배 많이 피면 이렇게 될 것 같애 그 타르가 뭉쳐가지고 이 폐사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만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의 폐는 담배를 끊어야돼잉 여기 여기 여기가 잠겨있다니까 뭐야 열어준건가 이씨 뭐야 여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여기 어저께 여기로 여기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못 넘고자 아이씨 아 이 할머니 뭐야 도대체 이 할머니 살아있는데 뭐지 도대체 예 어머머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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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랄뻔했네 진짜 깜짝 잘 다니셔 여기 템 하나 있을텐데 이런 막 구석탱이 템이 있더라고 저 할머니가 있는거 보니까 이쪽끼리 맞네 뭔 소리가 납니다 샷건 있나요? 샷건 빵알이야 큰일났네 권총 의미가 없는거이 어! 어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뭐 막았고 막아보니 그렇게 많이 안다른 아이씨 별것도 아닌 녀석 아까 그런 놈들 그냥 기어다니는 놈들이잖아 아이씨 뭐해 이거 도대체 권총 아무런 쓸모가 없어 데미니도 약간 권총이랑 칼이랑 데미니 똑같애 빨리 매그 킥백 그거 먹어야돼 재작전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다니까 총알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어저께 그 아저씨랑 한파 붙어가지고 쟤가 그냥 발라버렸죠 여기 여기 아아아아 그 경찰 시체가 바로 저기구나 그쵸? 그래그래 이 시체에서 그거 전기통 꺼냈잖아 는 아니구요 어찌됐든 여기 있을듯 시체 안치소 여기있나 보다 이거 뭐지? 구글략? 봐라 봐라 여기 아닌데? 시체 안치소로 가자 경찰 그 시체에서 뭐 찾아야되 여깄구만 여깄네 그래 머리 어저께 냉장고에 넣어놨잖아요 그쵸? 끝날 때 냉장고에서 봤잖아요 사고 경직이 시작됐다 관절이 이미 단단해졌다 구역질 나게 달짝지근한 악취가 난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 달짝지근하다고? 진짜 남자임을 증명해 이 돼지의 목구멍에 손을 넣으라고? 어? 아으씨 어으 뭐야 이거 아 뱀여세다 여기 있었네 저 놈 잡아야돼 카드키 두개 아이고 아 이렇게 많이 맞춰도 안죽으면 어떻게 다른거야 이거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칼이 더 쎈거 같아 총보다 아아 막았구요 막구요 두방 때리고 막어 아 못막았구요 막았구요 아 죽는거 죽구요 어이씨 얘네 죽어도 템도 안죽어 그냥 안싸는게 최고야 징그러워 뭐야 도대체 만나면 트여야지 맨날 막다른골목에서 나오더라 물약도 없는데 혐의나주지 칼길다란거는거 없나 아니면 보스랑 싸울때 템을 찾아야겠어 여깄다 템 아니잖아 반사잖아 갑시다 일단 뱀여세를 먹었기때문에 뱀여세로 못었던데가 있어 요런데가서 열면 되겠다 어? 여기 이렇게 갈수 있는건가 그림으로 봤을때는 저쪽에 길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 맞네 길이 있네 계단 잠깐만 여기 템있을거 같거든요 어 템있을거 같네 템있을거 같네 하얗 하얗 쓸모없는 하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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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자꾸 반대로 가는걸까 τά 이걸 쐈ж 하얗기 하얗기 노이 쥐 뱀여세를 두 개를 찾으라는건 뭐지? 템좀 나와라 템좀 이쪽.. 저 지름길이네요 지름길 이쪽템은 제가 다 파밍을 해서 없을듯 아 있다 총알 뭔소리지? 저쪽 작업장으로 가면 이제 열려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건 안되고 다른 저거 나가면은 나간길에 뱀열쇠 넣는데 있거든요? 거기로 갑시다 여기도 템 안먹은거있나 모르겠네 어 뭔소리 가자 그냥 분위기 안좋다 일단 무조건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뱀열쇠 하나 거실쪽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가 야 빨리 가 피도 없고 지금 쫓아오는거 어이씨 깜짝 저장 한번 하죠 구급약이 너무 모잘래 안맞으면 좋겠지만 구급약이 너무 모잘래 그게 뭐지? 용액이 모잘래 용액이 저장하면 피좀 채워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무슨 보통 난이도가 이래 여기서 뱀 뱀열쇠 쓰는데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여기 아니고 어디 거실에서 뱀열쇠 없어서 못연대 있었는데 두개의 키카드찾기 여기 보면 혈정의 재료찾기인데 루카스에게 혈정재료 가지고 오기고 아마 이제 뱀열쇠 뱀열쇠 여긴 아니고 뱀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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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일단 가보자 지도가 다 안나와있어 여긴 뭐지? 처음보는데? 이런데가 있었나? 템 아니야 이거? 템템템 락핏 락핏 있으면 여기 하나 열면 될 듯 뭐 구급력에는 하나 들어있겠지 뭐야? 까마귀열쇠? 아 자재창고 까마귀열쇠잖아? 어 까맣게열쇠는 있지 저거 무슨열쇠가 했네 이거 자재창고 열어가지고 템 좀 퍼밍합시다 흠흠 아 이것도 인벤토리가 부족해가지고 열쇠 다 갖고 다니기도 그렇고 열쇠 다 갖고다니기도 그렇고 까마귀 설명에 유탄발사기 있긴 있었는데 유탄발사기 줘도 문제야 여태까지 유탄발사기 총알을 본적이 없는데 총알은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오? 흠흠흠 한발이요? 두발? 두발밖에 없네 정크랫 준비 끝! 정크랫처럼 생겼네 잠깐만 이게 아 이게 유탄발사기 이 오른쪽거는 빨간걸로 먹고 고체 연료로 하고 이거 보충제로 신경계에 미치는 강력한 독 이거는 불타는거 고체 연료는 좀 많지 않나? 창고에 고체 연료는 되게 많았는데 대신 이 강한 화학용액 무조건 다 이거구만 이건 구하기 힘들어 어 구했네 어쨌든 잘 안나옵니다 이거 강력한것도 아니잖아 이거 못만들어 총알 강한거 필요해 노란색깔 자리 또 없네 맨날 자리 없어 왜 이렇게 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이거밖에 없을리가 없는데 템이 더있을때 숨겨놨을걸 구석탱이 풀파밍해야돼 요스 맨 이거죠 자리 없죠 야 샷건 샷건 총알도 없는데 갖다 팔자 일단 총알 장전할 수 있는거 다 장전하고 됐다 이렇게 하면 강한농 구석탱이 더 있는거 아니야 이거? 이런데? 야비롭게 돼있어 진짜 템이 눈깔 눈깔 보는거 그거 없나? 보충제가 있으라는구나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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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 있거든요 막 구석탱이 숨어있더라고 요런데 오케이 허브 흐흫 흑 무조건 근데 용 강황용액 그게 필요해 어 여기 뭐지? 여기 뭐냐 아 이쪽 길이구나 아무튼 이거 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카드 찾아야 되는데 마당으로 가야될거 같거든 열쇠를 먹고 가든지 마당으로 아니면 지금 2층으로 가야돼 2층으로 가서 그 뱀 열쇠를 먹었기 때문에 뱀 열쇠 이쪽 구간쪽에 무조건 하나가 더 있었어 허브 그냥 먹어도 애는 좀 찬다고? 아 그래? 씹어먹으면 돼 뭐야 누구지? 아 그냥 좀비 녀석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씨 한번 그냥 씹어먹어보자 먹었는데 피가 어우 씨 왜 이렇게 되게 급격하게 빨리 오신다 흐흐흐흐흐흐흐 먹었는데 별로 피 안차네 정말 소량차네 소량 어? 입안에 상처 정도 치료되겠네 이거 빨간거 없어지도 않고 2층으로 갔습니다 2층에 아 여기 바로 여기다 뱀 열쇠 필요한거 나 근데 이거 템 좀 놓고 와야되는데 어? 뭐야 여기 거기잖아 저 악어 거기서 봤는데? 저쪽에서? 망가졌다 퍽 퍽 퍽 퍽 퍽 원미 아! 공간부족 템 좀 넣어놔야되는데 미치겠네 템 창이 안차가지고 일단 이거 용해제 있으니까 이걸로 템을 뭘 만듭시다 일단은 화염방사기 총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헛으로 구급약을 만들면 자리가 하나 나죠 그 다음에 산탄을 장전 장전에 4발까지 되든가? 산탄을 좀 써야되겠구만 엄마가 시내의 병원을 날 데려갔다 이상한 기계를 머리 사이에 찍었다 그 다음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서 259조각 퍼즐을 사줬다 멍청한 올리버가 자꾸 기차 기운다 넌 정신병자야 올리버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 생에 파티 오라고 한다 밖에서 리모컨 조종해서 다락에 가둬버렸다 올리버가 계속 꺼내줘 루카스라고 하면서 울고 있다 멍청한 조가 다락에 갈 수 없게 리모컨을 바꿨다 내 발명 경연대에 트로피 하나에 섞어놓았다 조는 절대 못 찾을 것이다 그 다락에서 죽은 애 있었잖아 그 재단에 걔가 올리버인가 본데 근데 얘가 가뒀었는데 그 리모컨이 바뀌어서 그걸 못 찾았고 와서 위에서 죽은 거구나 그래서 막 두들기는 소리나고 죽어가지고 물이 떨어진 거인 듯 어저께 그 재단에서 그거 팔 그거 했잖아요 그 얘가 죽였... 이 다른 꼬마애가 죽였나본데 맞죠? 뭐야 이 야구만맥이네 뭐지 트로피 같은 거구나 아마추어 로봇 챔피언십 굉장히 기술자인가 봐 엔지니어링 리모컨도 만들 정도니까 왜 볼 수 있게 해놨냐 근데 뭐지 산탄총 아 산탄벌렀는데 또 산탄총이 계속 주네 잘 보면 뭔가 여는 구멍같은게 있어서 안에서 템 나오긴 아닐까? 너무 수상하잖아 야구공 야구공 안집어지는데 축구공은 집어져 왜그럴까 뭔가 틈새에 뭐가 있지 않을까 야구 무시하는거야 뭐야 뭐야 이거 보충제 보충제로 뭐 만들 수 있었는데 아 나가씨가 가방 모자라서 죽겠네 진짜 만들 수 있는 거 많은데 뭐 버릴 거 없나? 화약 두개 칼 돌아버리겠네 뭐야 락핏이다 락핏으로 이제 열 수 있을듯 이건 또 뭐야 어? 뭐여 비밀통로네 기다려봐 나 좀 템좀 가지고 갖다 놓고 오자 여기 창고 어딨지 근처에서 템좀 갖다 놓고 옵시다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요없는 것 좀 갖다 놓고 옵시다 여기였나 여기만 오면 이상한 소리나지 까마 열쇠 이제 필요없겠지 까마 열쇠 집어넣고 뱀 열쇠는 필요할지도 몰라 가지고 있고 아니면 갖다 넣을 것도 없어 큰일났어 권총 갖다 버려야되나 총을 왜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말이야 사람 헷갈리게 하나 우리 이제 팔 화약 6개 화약으로 총알 만드는 거니까 그냥 갖다 놓자 화약 8개 뭐 갖다 넣을까요? 허브 다 먹어버리라고? 뭐 화염방사기 넣었어요 지금 유탄발사기야 이거 권총 넣자고 권총 총알 많이 주는데 허브도 넣자 그냥 아픈 상태로 다니지 뭐 고체연료 이것도 넣어 아 이거 근데 총알 만들 수 있는데 주화는 안돼 이거 방어력 높아지는 거라서 요렇게 갑시다 유탄발사기 보스전에서만 가지고 오자고 그러자 딱 봐도 총알 많이 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보스전이 갑자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쓰읍 가자 이정도 하자 진짜 인벤토리 너무 부족해 이거 게임은 가방 하나 먹긴 했는데 가방 큰거 하나 더 먹어야 될 듯 아 갑시다 아까 거기를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락핏도 먹고 락핏 먹었으면 아까 전에 못 열었던 거 하나 열 수 있는데 거기 하나만 구급력이나 들어있을거지 뭐여 아이씨 아 저 주먹대장 죽여야되나 계속 나오네 어 되게 똑똑해 느려가지고 빨리 지나가면 돼 죽여도 템도 안주는 녀석들 싸울 필요가 없어 손에 힘 보총제 먹어주고 이거였나 보총제로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 지금 못 만드는구나 템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 뒤진거겠지 얼른 가자 다 뒤진거겠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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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진거겠지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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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또 비디오네 비디오 보고올까요 생일 축하해라고 비디오 흐흑 여기 다락에 가졌다는데 이 다락인가? 잭 베이커 트레버 앤 챔벌린 건설 중앙홀 그림자 작동 출입구 뭐야 이거 음 개조계약인거 보니까 중앙홀 그림자에 뭔가 작동하는 출입구가 있다 장난감 도끼 아 산탕총 모델은 또 뭐야 아 또 자리가 모잘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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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워갖고 와야돼 비디오 먹어서 보고옵시다 아마 이 다락방 내용에 관한거 같은데 보고해야 이해가 다 빠르지 뭐 이렇게 템을 많이 줘 뭐 비디오는 아까 세이브파 세이브하는데 있어 아 거기까지 가야되나? 그 뭐지?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있지 저기는 없잖아 저기 테레비 여기 엄마씨 여기도 있네 이놈들 이제 점점 많아 아아 뭐야 점점 많아지는거 같은데 이놈들 어이씨 아파이씨 하아 하아 이 친구도 비디오 있었나? 이거 한번 볼게요 생일 축하의 비디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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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이사람은 누구야 여기 강한건?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conductive 그냥 Murdered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Or telli dog Depon 3 그 사람 그거 아니야? 비디오 있던 사람? 을흐흐흐흐 어흫흐흐흐흐흐 흐흐흐흐 ouble 그것도 Creed 그이ishing 으흐흐흐흐흐흐 흐흑 헉 соп 아씨 깜짝이냈어 오케이 더러워 어 초반에 그 비디오에 나왔던 그 기자 아니야? 찍으러 온 애들 있잖아 걔랑 닮았는데 야 줄 빼 그냥 줄로 되어있는데 저점들 못여나? 아씨 뭐야 뭐지? 물이잖아 아 초에 불을 붙인채로 케이크에 올려야 되나본데 이 녀석이 이상하면 지가 그건줄 알아 이건 뭐야 아 아